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오늘은 남코리아의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가 벌어진 날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을 끝내 붕괴시킨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며 최첨단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부정선거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세운 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선이 치러졌다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검찰 국회 청문회 언론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측이 저지른 불법 부정은 한마디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납니다. 정보원 2,200만 건, 사이버사령부 2,300만 건의 불법 부정을 보고 어느 누가 지난 대선을 정상적인 선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1년간 정치를 잘했다면 혹 모르겠는데 그 대차 대접표를 보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이 최악이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 신자유주의 독재의 파슈 공안 독재를 결합시킨 최악 중의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철도노조 사형화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줄을 이으며 노동자 기축민 중의 생활을 더욱 파탄시키고 있고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다 떨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처참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일관된 친미친일 정책과 반북 호전 정책으로 인해 코리아 반도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핵전쟁 직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반북 호전 정책에 편승하거나 정보원이 조정하며 벌어지는 북 최고전원 모독 사건도 비일비재하고 가장 저질스럽게 벌어짐으로써 북을 이보다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북이 이른바 통일대전 반미대전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전쟁 결심을 촉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지난 코리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볼 때 정말로 심의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2013년 12월 19일 현재 철도노조 총법을 필두로 한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기축민 중의 왕강한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앞장서는 정권 퇴진 투쟁의 촛불 시위가 이제는 들불로 타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3년 12월 19일이 오늘의 6월 10일이 되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이라는 오늘의 6.29 선언을 강제해내며 나아가 일체의 계량조치에 현혹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계속 항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마침내 참된 민주정권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고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이치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